이것도, 힘 빠지는 솥, 다용도를 쓰이는 솥이네 아, 이 소스, 당연히 좋다 기침하는데 아주 최고로 좋은 방법이네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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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좋다 오늘 기침 안하고 테이프 입에다 붙였다니 기침을 하네요 그래서 너무 좋아 나도 갈까? 갔다 오자마자 우리 밥 먹고 같이 출발하자고 제 맘 밥 먹고 빠이 빠이 야, 햇빛 좋다 기침 안하고 어제 며칠 아주 기침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는 입에다가 테이프 붙이고 괜찮았어 좋아죠 햇빛 이렇게 보고 아침 햇빛 보세요 그리고 쟤들은 빠이 했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빠이 뒤에 뒤에 문 왜 안 닫았어 차 문 뒷문 열렸네 차 뒷문 열고 그냥 갈라나 아침에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방학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쟤들 비가 어저께 많이 왔는데 어, 다쳤네 다 문 열렸는데 아침에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쟤들 비가 어저께 많이 왔는데 다 문 열렸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아주 좋네 비행기도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떠나네요 우리 또 저기 체리밸리로 우리는 체리밸리로 갑니다 우리는 체리밸리로 가요 그동안 6일 6일 여행했네요 일주일 그래 일주일 여행 그래 잘 지켜 잘 지켜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네, 다음주네 여기 첫 데이 오브 티켓 이걸 또 요런 것도 또 써놓네 애들이 아이고 이제 세컨드 방학이라고 감사합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이 여기 이런 거를 다 다 붙였어요 나무로 집안에 마루도 2층 마루가 삐끗거렸는데 카펫 걷어내고 2층도 전부 마루하고 겉에도 이렇게 전부 목공일 하는 그런 거를 그냥 자처해서 잘 하시더라 저 위에까지 밖에 이것도 다 붙여놓으시고 감사합니다 메리 앤 브라이트 크리스마스 같이 갑니다 갑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온 여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해피 뉴 이어 베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천 이천 이십삼년 이천 이십삼년 이천 이십삼년 흠 familiar 안 내역 시각